요 워라 아이스 강 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메시지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소셜미디어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소셜 미디어 미디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께요 일단 소셜미디어 인스타든 아니면 페이스북 이든 유튜브 등 어 그 유튜브 은 좀 제외할게요 카스든 에 여러분 소셜미디어 안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기 위한 어떤 도구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뭐 여러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제품을 홍보를 한다거나 뭔가 내 어떤 믿고 있는 철학 막 어떤 나만의 어떤 그 세상을 표현하는 도구로 쓰면 절대 안 돼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 여러분들은 일단 소셜미디어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상상 하셔야 되냐면 어 파티라고 생각하면 되요 어 예를 들면 카스라는 파티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파티가 있죠 인스타 파티가 있고 페이스북 파티가 있어요 그러면 뭐 카스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걸 보면 어떤 어떻게 돼요 우리가 파티를 초대받아서 가면 파티에 갔는데 각자 뭘 하냐면 뭐 소통도 하고 뭔가 개인기도 보이고 아 저 사람이 어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뭘 하는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 파티에 가면 보통 나만의 어떤 매력을 그냥 홍보라고 뭐 나름 어떤 그 겉으로 뭔가 그 소셜미디어 그 파티의 분위기에 맞는 카스면 카스의 분위기 맞는 페이스북의 페이스 분위기에 맞는 인스타 인스타 분위기에 맞는 그런 어떤 행동과 그런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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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들을 이제 보통 연결해야 되는데 어 제가 초반에 했던 실수는 어떤 거냐면 전 제가 믿고 있는 것과 그리고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너무 강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카스든 페이스북 이든 인스타든 내 세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뭔가 뭐 삶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철학에 대한 내용을 막 얘기하고 되게 진지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지한 내용을 나만의 어떤 공간에서 만들어서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있었을 때 어떤 걸 해요 했을 때 나한테 들어와서 이걸 전반적으로 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또 괜찮겠지만 처음부터 제가 완전 그 카스든 페이스북이든 인스타든 제가 진지한 그 모든 내용들을 다 공유를 한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이런 거예요 파티에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데 제품이 어떻게 좋고 계속 이걸 얘기하나요 그럼 그 파티에서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안 놀고 다른 파티들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페이스북도 똑같아요 인스타도 똑같아요 내가 홍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많이 드러내면 그 사람은 너무 주체가 없다고 할까요 뭔가 이게 컨트롤가 안 되는 사람 너무 이상한 사람 이렇게 볼 거예요 그리고 약간 그런 어떤 느낌이 들 거예요 제가 초반에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저는 나름 내가 열정이 있다 내가 하는 일이 맞다 내가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말은 안 해주겠죠 왜 그냥 단순히 그냥 무시하거나 아니면 끊거나 이런 어떤 이촌이라고 해요 사춘 뭐 모르겠어요 이거 맺는 거 뭐라고 해요 아무튼 팔로우를 끊거나 안 하겠죠 그래서 왜 성장을 못하는지 왜 소셜미디어가 안 되는지 저는 앞 1년 2년 했는데 무지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도 무지하게 하면 제가 가진 결과처럼 그렇게 될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소셜미디어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잘못하면 제가 과거에 그렇게 했던 실수들을 여러분도 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유튜브는 또 달라요 유튜브는 나만의 세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나만의 컨텐츠로 포장해서 이 안에 채널 안에 들어오면 나의 쇼거든요 나의 쇼 안에서 연결된 그 링크를 뭔가 파티장에서 어느 정도 흡인력이 있는 캐릭터로 연결했다가 이 사람이 더 관심이 있어야 봤을 때 유튜브에 링크를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지금 PCN 010 프로그램 안에 들어와 계신 멤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 전반적인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진지하지만 좋은 내용들 컨텐츠들 이런 것들을 그 두 번째 단계에서 더 저한테 관심 있는 사람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한 궁금한 거 그리고 저의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도움받고 싶은 사람들은 파티에서 소개하고 파티에서 프레젠테이션하고 파티에서 뭔가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파티에서는 다만 나한테 관심 가게끔만 연결하고 파티 안에서 그 이상으로 저의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문제 해결을 받고 싶은 사람 그래서 파티 안에서도 그래요 내가 줄 수 있는 이 대안을 누가 이 대안을 받았을 때 가장 혜택이 있는지 그거를 내가 보기 위해서 파티장에 가는 거지 바로 내가 오픈한다고 해서 그 파티장에서 나한테 찾아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건 파티장에 가서 그 파티하는 사람들을 내가 소통하면서 나한테 한번 와보세요 해서 뭔가 유튜브에 링크라든가 아니면 나의 개인 홈페이지라든가 이렇게 개인 어떤 나름 나의 어떤 그 공간에 초대를 해서 새로운 나의 나만의 파티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로 연결한다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소셜미디어를 사용해야지 제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냥 열정 많고 하루에 올리는 광고양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전략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여기에 대한 로드맵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저의 멘토 뒤에 따른 마케팅의 전문 전문가들 마스터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제가 그 영어로 된 내용들을 지금 한국어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뭐 모르겠어요 지금 어느 정도 이해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소셜미디어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래요 여러분만의 어떤 파티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유튜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예요 유튜브 안에서 컨텐츠들을 저도 저를 찾는 컨텐츠는 분명 저희 소비자 시간을 투자하나 거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본인의 PCM 010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더 알아보고 싶은 사람들은 저한테 상담에 대한 신청을 하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컨텐츠가 얼마나 도움되는지 제가 얘기를 하고 다음 단계를 넘어와서 그 사람이 제 파티장에 들어와서 와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게 내가 원하는 거네 여기에 대한 문제 해결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 제가 했듯이 뭔가 카스나 위챗이나 뭔가 페이스북이나 뭔가 인스타에 제가 너무 주체 넘게 주제 넘게 막 뭐라도 이제 제가 막 표현하시고 마음껏 막 파티장에서 우리 제품이 좋아요 내 사상이 좋아요 막 내 철학이 좋아요 막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 했을 때 분명 저는 그게 굉장히 스트레인지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연결되지 좋은 효과로는 연결되지 않더라 제 실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궁금하면 한번 들어와 보세요 한번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근데 그걸 제가 지우진 않았어요 왜? 그게 제 정체성이고 그게 제 실수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정말 팔로워를 많이 구축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됐던 사례들을 어떻게 보면 증명하는 어떤 자료로 지금은 쓸 수 있고 저는 지금 카스나 뭔가 인스타를 막 활발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제가 뭐 그냥 저의 어떤 파티장을 그냥 거의 포기하듯이 제가 그냥 파티장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은 팔로워에 대한 부분들도 늘리고 소셜미디어를 하려고 하면 그 이상의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처럼 어느 정도 이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팔로워를 늘리거나 우리의 파티에 초대하기 전에 그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셜미디어를 사용했을 때 좀 더 도움이 될지 이건 여러분들이 계속 찾아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여기에 대한 팁을 통해서 여러분도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너무 주제 넘게 지금 하고 있다면 그만하시고 좀 더 팔로워들을 많이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전반적인 잘 되고 있는 사진이나 글이나 그리고 그 사람의 댓글이라든가 그 사람 어떻게 리스판드 어떻게 궁금증을 얻어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있는 그 파티장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 그 부분을 좀 더 분석하고 연구하면 여러분 보면 좋은 경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여기까지 할게요. Peace